제2회 밀양강병다이오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성과 박수 한번 불러주세요 감성과 박수 내 방금을 젊게 하나도 습관절히 내가 택한 길이 안되면 멈춰서 살아보자 돌아올 수 없는 그 마자 오만이 아기사랍고 지하에 바람 한 번만 막을 수 없네 참을 수 없네 아리라 나를 비율라 아리라리라리동동 서리스리스리 동동 너만이 나와야 주인이잖아 너만 쉬어가고 멀리까지 기다릴게 아리라 나를 말려주시오 따라주던 막걸리이야 따라주던 막걸리 한대 아리라 나를 말려주시오 따라주던 막걸리 한대 아리라 나를 비용해야 하나 미련같은 것 오리세먼사피의 방법 눈물을 불빨을만 김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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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사랑한다고 마리마루 다시 바라라지 미워졌다고 할 수 있나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축하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영상 제2의 미량 강변가요제 배상 축하드리겠습니다.